1 족, 2 족 100 족 99 족 91 족 91 족 10일과 불고기는 맵지 않아요 불고기는 맵지 않아요 번호를 해야 한번 읽어보세요 불고기는 맵지 않아요 안아요 불고기는 맵지 않아요 지 않아요 맵다 불고기는 맵지 않아요 불고기는 맵지 않아요 불고기는 별로 안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은 불고기로 먹자. 하루에 먹은 불고기. 좋아요. 빨리 먹고 싶어요. 빨리 먹고 싶어요. 그렇죠. 자, 들어보세요. 11과 불고기는 맵지 않아요.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지연이는 뭐 먹고 싶어?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불고기는 맵지 않아요. 그래, 오늘은 불고기를 먹자. 네, 좋아요. 빨리 먹고 싶어요. 자, 띠꼬띠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10일과 불고기는 맵지 않아요.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지연이는 뭐 먹고 싶어? 지연이는 뭘 먹고 싶어?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불고기는 맵지 않아요. 불고기를 맵지 않아요. 그래, 오늘은 불고기를 먹자. 그래, 오늘은 불고기를 먹자. 네, 좋아요. 빨리 먹고 싶어요. 네, 좋아요. 빨리 먹고 싶어요. 자, 띠꼬띠 해보세요. 10일과 불고기는 맵지 않아요. 10일과 불고기는 맵지 않아요.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지연이는 뭐 먹고 싶어? 지연이는 뭐 먹고 싶어?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불고기는 맵지 않아요. 그래, 오늘은 불고기를 먹자. 네, 좋아요. 빨리 먹고 싶어요. seguir 자주 얘기נו. ama l l 1 6 5 10일과 불고기는 맵지 않아요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엄마 오늘 저녁에 먹자 거예요 지연이는 뭐 먹고 싶어?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냥 먹은 불고기 불고기는 맵지 않아요 불고기는 맵지 않아요 불고기는 그냥 먹자 그래 오늘은 불고기를 먹자 그래 오늘은 불고기를 먹자 불고기는 맵지 않아요 네 좋아요 빨리 먹고 싶어요 네 좋아요 빨리 먹고 싶어요 오케이 그렇죠 잘했어 음식 한번 해봅시다 음식 food 음식 음식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잡채 인도네시아 잡채도 잡채요 선생님 뭐 인도네시아도 잡채가 있긴 한데 잡채와 잡채는 좀 달라요 그냥 잡채 잡채 어떻게 불러요? 불고기 김치 빈빈밥 떡볶이 김밥 만두 갈비 시오마이 만두 시오마이 하고 비슷하겠죠 이왕이네 만두 갈비 갈비 갈비는 인도네시아말로 바사 인도네시아말로 이가 아 응 오케이 자 따라하세요 선생님 잡채 잡채 불고기 불고기 김치 햄치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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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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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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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만두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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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다음 맛 맛 맛 라사 음 맛 라사 한번 읽어보세요 맵다 media cc 달다 자다 아신 짜다 자다 자 따라 선생님 맵다 맵다 맛있다 맛있다 맛없다 맛없다 아유 어요 아유 어요 맵다 매워요 오유 양 배는 이랑이네 매워요 맛있다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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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다 맛없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매워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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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빔밥 불고기 좋아해요 떡볶이 빈빔밥 불고기를 좋아해요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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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추가해요. 오케이 자, 따다 봐서 봅시다. 자, 지안타, 띠다. 응, 그래서 다냐, 힐랑, 땜빌, 지안타. 오케이. 그쵸, 공부하다. 공부하지다. 공부하지 않다. 어, 하지 않다. 어, 그쵸, 디따 불러줘. 그쵸, 어, 운동하다. 운동하지 않다. 그렇죠. 먹다. 먹지 않다. 그렇죠. 자, 아, 비, 아, 비 해보세요. 쇰가 lovely 굳이 네요. 회원님 나 hiç 예요. 프라니까 희 enfim... 진짜 movie 하는 achieved 테니까 여러분이 웃음을cn다. 이게 negotiations 중인데 네요. 아니요 안아요 비빔밥이 매워요? 비빔밥이 매워요? 아니요 맵지 않아요 그렇죠 맵다 맵지 않아요 맵지 않아요 맵다 맵지 않아요 다음 보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책을 읽어요? 지금 책을 읽어요? 아니요 책을 읽지 않아요 지금 책을 읽어요 지금 책을 읽어요 지금 책을 읽어요 지금 책을 읽어요 그렇죠 잘했어요 1번 2번 3번 자 꺼라 잠깐 둘러 먼저 해보세요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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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시원해요 수줍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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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요 바람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다음 2번 아니요 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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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3번 아멘 아멘 고양이 에 고양이 뭐예요? 에 고영 쪽 아빠, 안아, 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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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kamu suka 구징? 아니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안아요. 안아요. 강아지를 좋아해요. 강아지를 좋아해요. 강아지를 좋아해요. 잘했어요. 다음 잘. 선생님. 이 날은 안아, 안아. 안아, 안아. 안아, 안아. 안아, 안아. 뭐, 자전거를 타지 않아요. 자전거를 안 타요. 타요. 오, 오케이. 자, 다음 자아. 자, 아유. 마리. 기타. 뭐 하자. 아유, 마리 기타. 아유, 마리 기타. 아유, 마리 기타. 아유, 마리 기타. 다니아, 디간띠. 자. 자, 아유. 자, 아유, 마리. 자, 아유, 마리. 자, 아유. 아유. direito. 아유. 다음 아들.. 네, 알겠어요. 오케이, 바함. 네, 야, 바이. 알겠어요. 그저 선생님이.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좋아요. 자, 보기 한번 해보세요. 뭐 하자?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어디나 빨리나? 응? 우리 같이 자전거를 타자. 응. 그렇죠. 자, 1번, 2번, 3번 해보세요. 자, 1번. 우리 같이 사진을 찍을 때, 어쨌든. 다음 3번. 토마스, 이제 같이 밥 먹자. 토마스, 안녕하세요. 가랑과 하나씩 그러지 않나? 안녕하세요. 가랑과 하나씩.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바이. 그렇죠. 잘했어요. 자, 워크북 해봅시다. 42쪽이에요. 자, 고기. 고기 한번 해봅시다. 자, 갈피, 이는 아르티깐. 네. 갈피, 이가, kim박, kim박, 토포기, 만두, dumplings, 고기 한번 해봅시다. 음. 불고기, 불고기. 비빔밥, 비빔밥. 잡채, 잡채. 그렇죠. 자, 불고기 1번. 2번. 갈리비에. 2번, 갈리비. 3번, 비빔밥. 아, 비빔밥. 4번. 아, 잡채. 음. 5번. 아, 이, 두, 김밥. 음. 6번. 떡볶이. 음. 7번. 이, 두, 아, 만두. 그렇죠, 만두. 그렇죠. 잘했어요. 자, 받자 하루가? 비싸. 불용. 아, 불용. 자, 난리 하자, 야. 계속 하자, 야. 자, 1번. 네. 해보세요. 오늘 학교에 가요. 하여행이 우리가 서콜아. 아니요, 학교에 가지 않아요. 티때따 우리가 서콜아. 집에 있어요. 그 다음, 이, 루마. 그렇죠. 자, 2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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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앞的是 저녁이 CROOM. 가요. 안요, 몇 obstacle 간 장르ług음요. 땡rir 수 CRAZY. 안요, 몇 Kubernetes 안에요. 안요, 몇 FiOS müOL. 다르 та Greek godyas. 네,ooked. 안요, 몇다elli. 없지만, 남들이 좋은 것 같은 느낌 에, 좋았어 禁밥이 싫어 싫어요 아빠가 안 좋아해 싫어 하지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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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치 않아요. 실치 않아요. 김갑을 좋아요. 좋아. 다음 6번. 지금 텔레비전을 봐요. 지금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요. 아니요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요. 티따, 티따, 티따 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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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따 체크, 일골.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 자 해봅시다. 자 1번. 레베가 오마하고 가지 체크인 자. 레베가 바짝 고급을 사나이 부유. 그렇죠. 2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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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우리 같이 유리하자. 라리모 마사쿠르삼가. 3번. 토마스 같이 저녁 기러하자. 토마스 아유 저녁 기러하자. 줄넘기. 롬팟. 오. 토마스 아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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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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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Jason. 5번. 5번. 200번. 유리하자. 음.. 음.. 음..음악 음..음악. 음악. 음악 길렀다 선생님. 무식? 오. 레디 트레타도 무능하게. 레디 말이 기타 무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따라하세요. 1번. 레베카 엄마하고 같이 책을 읽자. 레베카 엄마하고 같이 책을 읽자. 우리 같이 요리하자. 우리 같이 요리하자. 토마스 같이 줄넘기를 하자. 토마스 같이 줄넘기를 하자. 줄넘기. 줄넘기를 하자. 줄넘기를 하자. 유나 같이 요리공원에 가자. 유나 같이 요리공원에 가자. 제이슨 우리 같이 그림을 그리자. 제이슨 우리 같이 그림을 그리자. 우리 같이 음악을 듣자. 그래요. 자. 지금 알리차는 무슨 음식을 먹고 싶어요? 아이안 그라메스 먹는 거예요. 아이안 그라메스. 그렇죠. 맛있어요. 그렇죠. 네. 아이안 그라메스는 좋아해요. 그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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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크 붓고 또 꽁냐. 자. 듣고 말해봐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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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채를 좋아해. 잡채는 맵지 않고 맛있어. 세라. 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해? 나는 떡볶이를 좋아해. 떡볶이는 매워. 응. 조금 맵지만 맛있어. 잘했어요? 네. 자, 디코티 디아르티칸 해보세요. 듣고 말해봐요. 토마스, 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해? 토마스, 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해? 토마스, 음식을 좋아해? 나는 잡채를 좋아해. 나는 잡채를 좋아해. 잡채는 맵지 않고 맛있어. 잡채를 맵지 않고 맛있어. 아, 잡채를 맵지 않고 맛있어. 세라, 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해? 세라, 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해? 세라, 아무거나 가나 봐. 나는 떡볶이를 좋아해. 나는 떡볶이를 좋아해. 사회수과 먹은 떡볶이. 떡볶이는 매워. 떡볶이는 매워. 떡볶이 버틀스. 떡볶이는 매워. 떡볶이는 매워. 떡볶이 버틀스. 맛있어. 떡볶이가 어때요? 맛있어요. 조금 맵지만, 맛잇습니다. 그렇죠? 조금 맵지만, 맛잇어요. 자 다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보기. 자, abe, abe, 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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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받아. 그럼 놀이터에 가자. 아, 놀이터. 아, 놀이터. 아, 놀이터. 아, 놀이터. 아, 놀이터에서 놀자. 마이터에서 놀자. 아, 놀이터에서 놀자. 아, 놀자, 공 tert석. 아, 놀자에서 놀자. 아, 놀자에서 놀자와. 네, 이제는 놀자에서 놀자. 아, 놀자에서 놀자에서 놀자. 아, 네, 엠. 그곳에서 놀자에서 놀자. 네, 저희가 놀자에서 놀자. 아, 저희ique 학교에서 놀자에서 놀자에 가기. 아. 넓, 인 targeted 아시죠? 따라하세요. 선생님. 날씨가 추워? 아니, 춥지 않아. 따뜻해. 따뜻해도 따뜻해. 따뜻해. 그럼 놀이터에 가자. 좋아. 놀이터에서 놀자. 좋아. 놀이터에서 놀자. 1번 한번 해보세요. 놀이터에서 놀자. 자, 이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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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바콩석이ved plane. 김치가 네. 매워, 맛있다. 맛있다. 아니, 맵지 않아. 아니, 맵지 않아. 맛있어. 그럼 김치를 먹자. 좋아, 김치를 먹자. 좋아, 김치를 먹자. 잘 먹자. 김치를 먹자. 김치를 먹자. 아니, 김치를 먹자. 매치 않아. 자, 2번. 책이 어렵다, 쉽다. 책을 읽다. 책이 어렵다. 책이 어렵다? 궁금해 수는 oft awakening. 아니, 책이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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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일자. 오. 좋아요. 제가 일자. 오. 네. 좋아요. 3번. 그러니까 고양이를 싫어 고양이를 싫어 아니요. 고양이를 싫어해 아니요. 고양이를 싫어 하지 않아. 좋아해. 좋아해. 그럼 고양이하고 놀자. 오케이. 말투나잉. 좋아. 고양이하고 놀자. 말투나잉. 그렇죠. 잘했어요. 자, 읽고 써봐요. 해봅시다. 1번. 자, 읽고 디디 아르기간 해보세요. 지금 кни가 아니요. 네. 시작할NA. 네. 우리도 한국 식당에 가 거예요 한국 식당에는 요요가 지 한국 음식이 많이 있어요 한국 식당에는 요요가 지 여러 가지 벌어박아의 맛장 한국 식당은 요요가 지 한국 식당 아, 유명해요 더럽게나 더럽게나 유명해요 더럽게나 한국 식당에 한국 식당이 주님의 동생은 한국 식당이 아주 좋아요 아주 다 저와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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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 갈비. 그래서 우리는 불고기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고기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고기를 먹을 거예요. 엄마와 오빠는, 아버지는, 비빔밥을 먹을 거예요. 아야는 이부가 먹을 거예요. 비빔밥. 비빔밥은 중 매워요. 비빔밥은 매워요. 비빔밥은 잘 먹어요. 좀 띨. 응. 비빔밥을 먹어요. 제가 깊은 비빔밥이에요. 비빔밥은 있어. 그래서 나는 비빔밥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비빔밥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비빔밥이鈴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비빔밥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족은 한국 식당에 갈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은 한국 식당에 갈 거예요. 한국 식당에는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이 많이 있어요. 한국 식당에는 요리사지 한국 음식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이 아니고 음식 음식 한국 식당에는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이 많이 있어요. 한국 식당에는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이 많이 있어요. 불고기, 갈비, 비빔밥이 유명해요. 갈비, 비빔밥이 유명해요. 나와 내 동생은 불고기하고 갈비를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고기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고기를 먹을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비빔밥을 먹을 거예요. 비빔밥은 좀 매워요. 그래서 나는 비빔밥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비빔밥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해보세요. 1번, 2번, 3번. 이제 sistema은 alk하고 갈비입니다. 위해서는 불고기를 노락ua죠. 당일 귀 falar 부고기죠. 그래서 누ATOR이 맛있 gradu고요. 아빠, 엄마는 비빔밥을 먹을 거예요. 자, 한번 여기. Alicia는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떡볶이 좋아해요. 어디에서 먹었어요? 식당에 먹었어요. 식당에서? 식당에서 먹었어요. 무슨 식당? 본가. 식당에서 먹었어요. 아, 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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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가에서 먹었어요? 네. 그래요. 누구하고 같이 먹었어요? 엄마, 아빠, 동생. 같이 먹었어요. 맛이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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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뭘 먹었어요? 엄마, 비빔밥 먹었어요. 아빠는요? 아, 아빠는 김치찌개 먹었어요. 오, 김치찌개. 엄마는 비빔밥. 엔아, 엔아, 아따, 어디다? 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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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숙제? 저기 좀봐 좀 둘리시야 알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